크리치언 황대현 첫 금메달 중국 터스에 편파 악몽 넘었다. 황대현 선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대륙에서 외칩니다. 쇼트랙은 대한민국 황대현 금메달. 중국 터스에 뚫었다. 쇼트랙 황대현 한국 첫 금메달. 편파 악몽 넘었다. 쇼트랙 황대현 한국 첫 금메달. 황대현 첫 금메달 순간 시청률 40.8%로 폭발. 첫 금메달 황대현 800만원짜리 명품식이 받는다. 스위스 고급식의 브랜드 오메가는 11. 쇼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황대현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페셜 에디션 시마스터 아쿠아테라 베이징 2021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격은 800만원이다. 시마스터 아쿠아테라 베이징 2022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시계로 흰색 다이얼에 파란색 핸즈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시계 뒷면에는 베이징 올림픽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시계는 올림픽 기프트 박스에 담겨 제공된다. 시계 수여식은 올림픽이 끝난 후 선수들이 귀국해 자가격리가 끝나면 오메가스토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황대현 선수의 금메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황대현 선수에게 쏟아지는 축하 물결. 많은 유명인들이 황대현의 금메달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랙에서 벌어진 편파 판정 논란에 태국 전사들과 함께 분노했던 배구 여제 김연경과 그룹 방탄소년단 리더 RM이 첫 금메달 소식에 함께 기뻐했죠. 한국 쇼트랙 간판 황대현이 중국의 홈 터세를 뚫고 한국 선수단의 첫 올림픽 금메달을 선사하자 SNS에는 축하글들이 쇄도했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특히 김연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황대현의 마지막 바퀴 금빛 질주 영상을 게시한 뒤 금메달 태극기 박수치는 손모양의 이모티콘으로 화면을 도배하다시피 하며 황대현의 쾌거를 축하했죠. 김연경은 지난 7일 쇼트랙 남자 천메다 경기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이 계속되자 크게 분노했는데요. 황대현과 이준서가 중결승에서 조 1, 2위를 차지하고도 레인 변경 페널티를 받아 결승 진출권을 중국 선수들에게 내주자 자신의 트위터에 또 실격 와 열받네 라고 적어 분노를 표출했죠. 황당한 판정이 분노하며 한국 선수들을 향해 응원의 목소리를 냈던 김연경은 황대현의 금메달에 누구보다 통쾌했습니다. BTS, RM, 글로벌 인기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도 황대현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을 올리고 존경한다는 의미의 리스펙을 덮쳤죠. RM은 지난 7일 황대현이 중결승에서 2명의 중국 선수를 초월하고 1위로 나서는 순간을 담은 영상을 게재하며 박수와 엄지손가락을 지켜세우는 이모티콘으로 선수들을 격리했습니다. RM이 올린 장면은 황대현이 인코스를 이용해 조 손두로 치고 나간 순간이었죠. 여기서 심판은 황대현이 다른 선수와 충돌이 없었음에도 추월하는 과정에서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는 석연차는 이유로 실격 판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중국 누리꾼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방탄소년단의 공식 SNS를 찾아 구투하는 이모티콘으로 댓글창을 도배했죠. 악플 세례에도 RM은 굴하지 않고 베이징 올림픽 적 금메달의 순간을 함께하며 감격을 드러냈습니다. 몰상식한 중국 네티즌들의 행동에 이에 전세계 아미들의 반격이 시작되었는데요. 전세계 아미들이 보라하트로 반격하며 좋아요만 2900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배우 이민정 배우 이민정은 9일 황대현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랙 남자 1500메타 결승에서 1위로 들어오자 감격해하며 인스타그램에 중계화면을 찍어 올렸습니다. 우오! 금메달 쇼트랙 황대현 감동적입니다. 라고 썼는데요. 이민정과 이병헌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 중입니다. 개그맨 박명수 개그맨 박명수는 황대현 금메달의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탈모 치료기와 선글라스를 쓰고 쇼트랙 선수 포즈를 취했는데요. 금메달 황대현이라며 감사하고 고생했고 축하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김숙은 와우! 경기 깔끔하다! 그래! 올림픽이 이래야지! 황대현 금메달! 이라며 기뻐했습니다. 홍콩의 거주 중인 KBS 아나운서 출신 강수정은 이래야죠! 여기서 소리 너무 질렀어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신영은 오늘부터 진짜 올림픽 시작! 아자! 팀코리아!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압도적 기량 황대현 함께 뛴 이준서 5위, 박장혁 7위, 쇼트랙 남자 대표팀 황대현이 한국 선수단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앞서 석연치 않은 판정 논란으로 아픔을 겪은 뒤 따낸 금메달은 기쁨을 더했죠. 황대현은 9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 9초 2.1분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캐나다 스티븐 디부아와 러시아의 세면 엘리 스타라토프가 황대현의 뒤를 이었습니다. 준결승에서 무려 4명의 선수가 어드밴스를 받으면서 총 10명의 선수가 결승 레이스에 참여했고 선수가 워낙 많아 초반 레이스는 혼잡했는데요. 레이스 초반 후위에서 기회를 엿보던 황대현은 결승선 9바퀴를 남겨놓고 스피드를 끌어올려 단숨에 1위로 올라섰죠. 결승선 4바퀴를 앞두고는 보란듯이 스피드를 더 올렸고 다른 선수들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은 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승에 함께 진출한 이준선은 2분 9초 62의 기록으로 5위, 박장혁은 2분 10초 176의 기록으로 7위를 기록했죠. 황대현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첫 출전에서는 남자 500m에서만 은메달을 획득했고 4년 만에 올림픽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며 두 대회 연속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지난 8일 쇼트랙 남자 1000m 중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페널티를 받아 결승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당시 중국 선수들은 심판의 편파 판정을 등에 업고 논란 속에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편파 판정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말을 인용해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 않고 이겨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황대현은 자신의 주종목인 1500m에서 보란듯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편 박장혁은 경기 뒤 황대현 선수가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을 안겨줘 분위기를 쇄신시켜준 것 같다고 황 선수를 축하했죠. 황대현은 4년 전 평창올림픽 때 대표팀의 고등학생 막내였는데요. 500m에서 은메달을 땄지만 1500m 결승과 1000m 준중 결승에서 모두 넘어져 실력발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3년 전에는 당시 대표팀 에이스였던 임효중과 훈련 도중 성추행 논란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었죠. 하지만 작년 5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했고 올 시즌 ISU와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거머쥐며 확고부동한 남자 대표팀 간판으로 올라섰습니다. 황대현은 이날 지난 1000m에서 심판의 애매한 판정과 중국의 노골적인 터세를 물리치고 자신의 올림픽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황대현 황당 실격 후 장애물 만나도 이겨내겠다. 쇼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으로 실격 처리를 당한 한국 쇼트랙 남자 대표팀 황대현이 마이클 조던의 명언으로 자신의 심경을 대신 밝혔습니다. 황대현은 7일 오후 11시 39분 자신의 SNS에 마이클 조던의 말을 영어로 인용해 장애물이 반드시 너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다. 벽을 만나면 돌아가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 벽을 오를지 해결책을 찾아보고 그 벽을 이겨내라. 라고 적었습니다. 중국의 홈터세를 장애물과 벽으로 보고 굴하지 않고 맞서 이길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황대현은 이날 중국 베이징 캐피털 인도 스타디움에서 열린 쇼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조 1위를 하고도 어이없는 실격 처리로 탈락했습니다. 그는 경기 초반 중국 선수 두 명의 견제를 받았지만 네 바퀴를 남기고 추월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 후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황대현에게 페널티를 줬고 중국의 런쯔위와 리원룽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준서 또한 준결승에서 조 2위로 통과했지만 실격 처리됐습니다. 심판한 이준서가 헝가리 산도르 류 사오린과 접촉 과정에서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는 판정을 내렸고 결국 중국 우다징이 결승 티켓을 따냈습니다. 한편 한국 선수단은 쇼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과 관련해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제이소하기로 했습니다. 황대현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심찬 나래를 펴시기를 크리스찬티브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티브